파리 올림픽에서 28년 만에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거머쥔 안세형의 폭로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규 회장을 주축으로 한 배드민턴협회 측은 안세형의 폭로에 대해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내가며 반박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파리 현지에서 협회 관계자들이 현지 교민들도 보는 앞에서 고성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안세형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폭로에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반박에 대해, 안세형은 귀국 후 협회와 소속팀과는 아직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한 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한 국민들로서는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이 안세형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협회가 이전부터 벌여온 만행들이 한둘이 아니어서입니다. 그런 전적들을 생각하면 안세형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폭로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서죠. 대표적인 게 2021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여자 복식 동메달을 땄던 정경은이 직접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청원을 올린 일입니다. 당시 정경은의 폭로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발의 선발전 성적은 50%만 반영되었고, 그와 별개로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는 심사위원 평가 점수도 50%나 반영되었는데요. 기본적인 규칙만 알면 비전문가도 득실점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종목에 심사위원 평가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심사위원 3명이 본인 팀 선수들을 직접 심사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리가 생기기 너무나 쉬운 구조죠. 실제로 당시 정경은은 선발전에서 9승 4패를 기록하고도 7승 7패를 기록한 선수에게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효정과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이용대 SBS 해설위원도 현역 시절 배드민턴협회 때문에 어이없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4년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했는데도 협회에서 세계배드민턴 연맹 측 조사관들에게 이용대 위원의 소재지를 알려주지 못해 검사를 못 받았던 건데요. 그 뒤로도 한 번은 협회에서 테스트 관련 보고 시한을 넘겨버려서 또 한 번은 이용대 위원이 전주에서 시합 중인데 선수촌에 있다고 조사관들에게 잘못 알려줘서 도핑 테스트를 못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3번에 걸쳐 테스트를 못 받거나 회피하면 선수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용대 위원은 1년 자격 정지를 당해야 했죠. 그나마 다행히 협회 측 행정 미숙으로 인한 일이었음이 인정돼 세 달 만에 징계가 풀리긴 했지만 하마터면 이용대 위원은 약쟁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뒤집었을 뻔했는데요. 선수 본인이나 측근한테 전화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못해서 선수 커리어를 끝장낼 뻔했던 적이 있는 협회가 안세영의 부상 관리를 제대로 해줬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협회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안세영의 부상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한의사를 파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세영 측에 따르면 이마저도 코치진이 전력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부상을 당했다고 밖에 알리지 못하게 해 가족을 통해 외부에 알린 뒤에야 뒤늦게 이뤄진 조치라고 합니다. 지난달 파리 인근 한국 선수단 사전 캠프에서 훈련을 하던 안세영은 훈련 중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곁에서 상황을 봤던 코치들과 배드민턴 선수로 뛰는 동생 안윤성 뿐이었습니다. 안윤성은 안세영의 발목이 심하게 부어있는 사진을 보고 아직 대회까지 시간이 있으니 귀국해서 치료를 받든지 파리에서 의사를 부르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안세영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일단 조용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며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당시까지는 안세영의 부모님도 부상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누나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있던 안윤성은 안세영에게 그래도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 않냐고 재촉했고 결국 안세영은 지난달 17일 협회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소속팀인 삼성생명도 이때에서야 안세영의 부상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세영은 평소 진료를 받던 한의원의 원장에게 진료를 받겠다고 의사를 나타냈고 그때에서야 협회가 해당 한의사를 파리에 보냈던 겁니다. 이걸 협회는 1,100만 원을 들여 한의사를 파견한 거라고 주장한 건데요. 안세영이 부상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면 보내지도 않았을 걸. 처음부터 철저히 관리가 이뤄진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협회의 신뢰가 안 갈 수밖에요. 부상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거에 대해서도 협회는 현장에서 알려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 누군가 사실 보고할 이유도 없고 저희로선 알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세영의 폭로 직후 그를 지지했던 배드민턴계 대선배 방수현 MBC 해설위원이 김태규 회장의 귀국 후 돌연 입장을 바꿔 모두를 의아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당초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당한 뒤 조금 더 쉬었어야 하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오픈? 싱가포르 오픈을 띄었다. 회복하는 게 힘들었을 것이다. 협회가 선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방수현 위원은 김태규 회장이 귀국한 날 오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선수가 부상을 가지고 이런 큰 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 2022년에 열렸어야 하는 아시안게임이 2023년에 열리면서 그때 안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선수로서 1년도 안 남은 올림픽 준비가 많이 부담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한다. 그렇지만 본인의 부상에 대해 협회에서 대처를 잘못했다고 발언한 건 조금 안타깝다며 갑자기 협회를 옹호하고 안세영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듯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방수현도 협회의 입김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던 거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안세영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8kg급에서 금메달을 따며 16년 만에 올림픽 남자 태권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박태준이 안세영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한 건데요. 박태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선수들을 보고 동기부여 받고 하는데 안세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시합도 다 챙겨봤다. 사전 캠프에서 준비하는 동안 시합하셔서 챙겨봤는데 되게 멋지고 그거 보고 금메달 꼭 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커졌던 것 같다며 안세영이 자신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세영이란 인물 자체가 이번 파문의 중심에 있음을 생각하면 타 종목 선수라고 해도 언급하기 조심스러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급해준 것에서 그가 안세영을 응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가 안세영을 봤다는 사전 캠프가 앞서 말한 부상이 발생했던 곳인 만큼 박태준도 간접적으로나마 안세영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수들끼리는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앞장서서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협회는 배드민턴을 포함해 종목을 불문하고 온갖 추태를 벌이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리 현지에서 그것도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무리를 일으킨 협회가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9기 종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파리 올림픽 본선에 출전한 대한핸드볼협회인데요. 사실상 대한민국 9기 종목에 자존심을 짊어진 만큼 더욱 정신 차리고 대회에 임해도 모자랄 판에 현지 시간으로 일일 저녁 핸드볼협회 관계자들이 파리 시내 유명한인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참고로 이날은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조별리그 4차전에서 스웨덴의 패에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날이었는데요. 시리에 빠져있을 선수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교민들 보는 앞에서 행패나 부린 겁니다. 당시 식당에서 음식값을 잘못 계산해주자 협회 관계자가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식당 측에서 사과하고 다시 계산했는데도 협회 관계자는 내 스폰이 누군지 아냐며 핸드볼 대표팀을 후원하는 SK의 최태원 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15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을 식사하러 온 교민들이 찍자 다른 협회 관계자가 다가가 핸드폰을 뺏으며 영상을 지우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험악해진 분위기를 못 견디고 자리를 뜨려는 손님들한테도 왜 불만 있냐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꼴을 보다 못한 몇몇 손님들은 식사도 하다 말고 식당을 나갔다는데요. 이 광경을 목격한 우리 관광객은 국가대표 단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작 자국민에게 행패를 부려 실망이 엄청났다. 식당 직원의 실수가 있었지만 다짜고짜 사기친다며 윽박지르는 모습도 보기 좋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핸드볼협회는 음주난동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면서도 주변 손님들이 불편했다면 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해 무리를 일으켰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안 그래도 양궁 경기를 보러 간 지역체육회 소속 임직원들이 몰상식한 관전 매너로 무리를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까지 알려지자 종목을 막라하고 우리 체육협회들에 대한 비판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궁협회나 이번에 선수단을 위해 별도의 차량과 숙소까지 지원해준 탁구협회 등 일부 종목을 뺀 사실상 거의 모든 협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앞으로 국제대회의 협회 임원들은 참가 제안시켜라. 축구협회에 이어 배드민턴협회 그런데 또 핸드볼협회냐?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원만하게 협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가? 코리아라는 옷을 단체로 입고 가서 어느 누구 하나 의식이 없었다는 건데 그냥 부끄러운 짓이었다. 협회는 비리의 온상인가? 나이를 먹으면 곱게 좀 먹어라. 나라 망신, 개망신,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등 너나 할 거 없이 성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몇 종목을 빼면 대부분의 체육협회들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이제 전 국민이 알고 있기에 아직 진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국민들이 안세형을 지지해주는 거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일들을 계기로 배드민턴을 포함해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부패와 악습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포츠를 스포츠로서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